새해가 가까이 이 나라 두 다리 묵은 노래가 늘어 내 맘 죽은 맘 속으로 영원토로 가져받아 소리 질러 영원토로 가져받아 안녕하세요. 초단수 정우영입니다.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운 날씨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도 우르가니전 첫 경기 꼭 승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파이팅! 또 이렇게 저희 엔드클럽 경기 때 거리 응원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 찾아와주셔서 저희랑 함께 월드컵을 즐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국에서 멀리서 저희 선수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거리 응원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직접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멀리서나 응원을 해주신다면 선수들이 저랑 큰 힘이 되고 대구 공기부여가 되어서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완전히 첫 번째니까 잘 유의하셔서 멀리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와 오늘의 공연을 재결해 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를 연주하셨고 우리의 예수님의 정보는 우리의 예수님의 정보는 우리의 예수님의 정보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우린 참석이 저희의 추억을 위해 우리의 수상에 자,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 화장실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먼저 화장실 이용하시는데 불편없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 세종로 주차장 화장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세종문화회관 1층에도 화장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광물관 1층 역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곳곳에 이동식 화장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위치에서 가까운 위치로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장실 이용하시는 위치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릴게요. 세종로 주차장 화장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화장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화장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플레이를 살려나간다는 말인데 여기 있을 때 약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용하고서도 빌리지 않고 방금 부정처 위생을 말씀하시다면 이 의미를 살려내리는 노력을 계속 지고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하죠. 상당히 안 Abgeordnete 나같은 게 아쉬운 것이지 도와서 루마 이거 중에서 파사리아 세종. 아~~ 저의 성! 오~~ 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